저의 병력은 사원 근방의 위치를 확보하고 달달임을 공격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번 싸움은 진정 영광스러운 전투가 될 것입니다 형제여 에리스 사원 저 고대의 사원 안에 니의 마지막 희망이 있다 달달이 사원을 봉쇄해라 내가 이 일을 끝낼 때까지 아무도 못 들었나 군주의 명을 거역하는 나는 피의 대가를 칠 것이다 달달임 군주가 이곳에 불길한 징처로군 문제는 그뿐이 아닙니다 제라토리 이 땅은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표면 아래에 베스핀 가스층이 요동치면서 행성 곳곳에서 끊임없이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균열이 바로 베스핀 가스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네 병력을 몰입해 과감히 균열로 가서 가스를 얻에 가네 저 사원이 부디 그만한 가치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전략을 몰입해 저 사원은 도착하는 도착하지 도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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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균열이 곧 폭발할 것 같습니다. 소속도로 드려진스 경Re사는 이상한 덕분에 더 양쪽을 위치해 있던 랩에서 발격 ا따라 고기의 폭발을 지켜냈습니다. 베스빈 가스를 수집하려면 서둘러 움직여야 한다. 영사는 끝. 내 목숨을 아이어리. 영사는 끝. 영사는 끝. 제 목숨을. 멍멍이 어둠에 쉽게 아무 쓸모도 없다 그분께선 네가 살아있는 걸 원치 않으신다 지금 시작부터 멍멍이 되 되었다 계속해서 하자 멍멍이 어둠을 아냐 히힛 이 암석층을 채굴하고 있군요. 맞습니다. 그 위치에서 강력한 지진 수치가 감지됐습니다. 뭔가 중요한 걸 감추고 있나 봅니다.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. 곧 분출이 일어납니다. 균열의 위치는 이곳입니다. 옵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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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